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가 음모론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어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선건날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 명 나온다고 발표해서 당일날 투표를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한 건데요. 저 말 자체가 황당하지만 상식적으로 국민의힘 찍을 사람들 수십만 명만 걸러내겠습니까?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당연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법사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무식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혹은 알면서도 저렇게 뻔뻔하게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윤석열 후보의 파렴치한 모습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윤석열 후보의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선관위에선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냥 참모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렇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애초에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든 반문 정서를 끌어오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하다가 오히려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는데요. 무식, 무능, 무지한대다. 이런 모습에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질색하는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윤석열 후보 안산 유세 현장에서 구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렇게 폭력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자기 편들끼리도 저렇게 막 싸우고 집단 구타하고 난리도 아닌데 2022년에 도대체 이게 웬 말입니까? 최근 유세 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또 여성목 조르고 질질 끌어서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마라. 야만적 행태다. 이렇게 비판에 나서기도 했고 이를 외신이 보도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에선 아직까지 사과와 책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두 번이어야죠. 오죽하면 양아치 조폭 집단이 따로 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엄청나게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유세중의 대선 후보는 을의 위치인데 벌써부터 저러면 진짜 대통령 되고 나면 어떨진 눈에 훤히 보인다. 이런 반응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여태까지 젠더 갈라치기, 조롱, 혐오, 도발, 어구로 온갖 막말을 쏟아내던 이준석 대표가 이런 포스터를 공유해서 굉장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셀프 포위론에 당한 마삼중에게는 관심조차 사치라고 생각하지만 해당 글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어제 간단하게 글을 공유했는데요. 저러면 저럴수록 반 이준석 정서만 커진다고 보고요. 오죽하면 주위 여성들 사이에선 윤석열보다 이준석이 더 싫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보셨던 폭행 사건 재발, 이외로도 불법 촬영, 성폭행, 오똑해, 성차별 TV 광고, 게다가 이준석 성상나부, 욕, 침묵까지 해명하고 책임질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오래전부터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조장, 국민 편가르기를 우려하며 갈등 조정, 공동체 통합, 상처 치유, 기회의 총량을 늘리겠다고 약속해왔죠. 실제로 국민 통합 정부를 위해서 최근 민주당의 정치 개혁에 앞서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고 순식간에 민주당이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최근 민주당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향해 젠더 갈라치기 말고 뭘 했나? 좌시 못한다. 반성도 사과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데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N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한 추적단 불꽃의 박지연 씨도 최근 이렇게 이재명으로 마음돌린 2030 여성들의 지지선언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내일 모레 3월 3일 종로구 보신각에서 할 예정이라 하고요. 이 또한 주위 2030 여성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정의당에선 임명장 맞불을 놓기도 했는데요. 하다하다 이제는 정의당 여영국 대표한테 저렇게 임명장을 남발하게 됐네요. 이에 대해서 정의당에선 이준석 대표한테 성평등사회협력단 여가부 강화위원회 자문위원회 임명하는 맞불을 놓은 건데요. 국민의힘 진짜 가지가지 합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 저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릴 예정인데요. 이번엔 청년 관련 공약을 요약해봤습니다. 생애 첫 주택 LTV 최대 90%, 신규 주택 공급 물량 30%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고 대학학점 비례등록금제 도입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대상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이외로도 정말 많은데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집중도가 흩어지기에 이렇게만 요약을 해봤고요. 공약 한판 정리라고 링크를 댓글에 남길 예정인데 이렇게 관심 분야와 지역별로 체크를 하시면 핵심 공약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죠. 그리고 어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노쇼 논란에 휩싸였던 영주에서 깜짝 유세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TK 유세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통합의 길로 가는 큰 걸음을 떼달라며 통합의 정치에 이어 통합의 경제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남부수도권 구축과 함께 초광역 단일경제권으로 새로운 기회의 산실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건데요. 국민 모두의 대통령 통합의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 기업인과 경제 대화를 하고 11시 40분엔 KBS 대선 후보 방송 연설을 통해 평화, 안보, 강력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시 반부터는 서울 총집중유세로 명동에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간 나시는 분들은 직접 현장에 가셔서 응원하시고 힐링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